예전에는 인베디드 공부 시작하려면 평가용 보드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야만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하던 시절과는 달리 보드부터 하드웨어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실물 없이도 ThinkerCAD와 같은 웹 시뮬레이터만 있으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공부를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를 깜빡이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웹 기반인 시뮬레이터 예제만 클릭해도 실물과 코드 구성까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은 채찍PT를 통해 코드를 적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자세한 설명까지도 해주니 더 이상 회로를 직접 만들 필요도 없고 책이나 선생님이 없더라도 모든 부분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생겨버렸습니다. 채찍PT와 ThinkerCAD를 통해 기본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 익혔다면 이제는 실제 하드웨어를 구성하면서 MCU 실물을 다뤄야 합니다. 여러 MCU 중에 저는 아두이노의 핵심 칩인 아트메가 328P를 직접 다뤄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레지스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고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라는 무료 IDE를 활용하면 단순한 아두이노 코딩이 아니라 MCU 내부 동작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트메가 328P는 데이터 시트가 짧아서 다른 보드들에 비해 초보자가 레지스터 공부를 시작하기에 정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AI 툴들을 이용해서 설명과 주석을 달아달라 요청하면서 코드를 한 줄 한 줄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트메가 328P까지 전반적으로 익혀봤다면 산업용으로 자주 쓰이는 STM32를 배울 차례입니다. STM32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줄여서 HAL과 레지스터 직접 설정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익힐 수 있어서 아트메가 328P를 공부할 때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공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아트메가 328P에서 했던 기능이 기본 사양이었다면 STM32에서는 좀 더 고급 사양으로 같은 기능들이라도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가며 달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I의 도움을 받아 위에 말한 방법대로 모두 학습했다면 사실상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초 개념은 모두 마스터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도 웹 시뮬레이터와 챗GPT와 같은 도구를 활용한다면 독학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시작만 하시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ThinkerCAD로 기초를 익히기 그리고 두번째로는 아트메가 328P로 레지스터 공부를 해보기 세번째는 STM32로 확장을 하고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AI에게 도움받깁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가신다면 무려 3개월 안에 인베디드 개발자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더 이상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니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베디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인베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